1. 부의 진정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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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의 진정한 정의 2. 부의 진정한 정의 나는 돈이 없었던 적도 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다. 내 인생의 다른 조건들이 같은데 내게 페라리가 있다면 나는 녹슨 고물차를 갖고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할 것이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인되고 있다. 그 주장에는 사람들이 순전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돈을 쓴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돈이 행복을 만든다. 단언컨대의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등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공짜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다. 소극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본인 소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아니면 당신이 이 경험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모든 비용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과 행복의 실체는 다르다. 그들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부자이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고 불행하거나 부자이고 행복하거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 있다. 왜 돈과 행복을 같이 가지면 안 될까? 돈은 행복을 만든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종종 시간을 더 버는 수단이다.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면 돈에 대해 연구하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불리고, 나눌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주변을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온갖 풍요로움으로 채워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역사상 최고의 부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돈을 무작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경제 효과와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편견 상식적으로 뭔가가 가던 방향을 바꿨을 때보다 이미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때 훨씬 더 쉽게 이동한다. 유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즉,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 물론 당신은 부자들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는 주장보다 더 심오한 주장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치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자. 당신이 부와 돈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설사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한 시점에서 통용되는 돈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리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개개인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돈은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보다 자유롭고 더 대규모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돈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이동한다. 당신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권력, 규칙, 노조, 규제, 정보를 이용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와 상관없이 부는 항상 균형을 재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부를 당신 쪽으로 재분배하길 원한다면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면서 더 높은 권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그에 맞서 싸우는 건 시간과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고 기회비용이다. 그 대신 부, 서비스, 기부, 기업, 모멘텀, 분리기, 규칙에 대해 배우고 집중하라. 또한 돈과 부를 이해하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번다. 부의 새로운 정의 모두가 잠재적 백만장자다.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독특함과 천재성을 포용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모든 백만장자는 천재와 거리가 멀다. 내가 춤을 출 때 나는 어떤 좋은 노래도 망칠 수 있고 갓 태어난 새끼 말처럼 움직인다. 내가 춤의 천재는 아니지만 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과 잠재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백만장자는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최고로 가치를 두는 분야에서 타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천재다.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 많은 사람이 평생의 3분의 1을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싫어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면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일하면서 부유해지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신념과 자존감을 버린다. 그들은 부가 그들의 능력 밖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다음 내밀한 욕구와 가능성에 못 미치는 삶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돈에 대한 추구는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다음 자신이 실패했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애쓴다. 당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백만장자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단순히 산소를 소비하고 공적인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종의 진화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단지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목적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부의 진정한 정의는 이것이다. 부는 돈, 배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이다. 돈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빈 공간은 자연과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에는 진공상태가 없다. 밀도가 높은 주변 물질이 즉시 빈 공간을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돈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당신은 이런 자연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삶에 더 많은 물질적 부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자연이 채울 빈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새 옷을 원한다면 낡은 옷을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잡동산 일을 갖고 있다면 채울 공간이 없다. 이런 걸 진공 번영의 법칙이라고 한다. 당신이 삶에서 필요한 무엇이라도 그것이 채워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다. 당신이 마지 못해 결제한다면 분노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므로 진공상태를 만든 게 아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제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 머릿속을 지배하도록 물리적 공간과 머릿속 공간을 모두 비워라. 물리적, 정서적 형태의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하찮은 걸 내버려라. 하찮은 게 위대한 걸 막는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오해받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데는 비교적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 방법을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교환될 수 있는 노동력과 가치를 정량화하고 안정시킨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이윤 창출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기반을 둔다. 생산의 목적은 자발적인 교환이다. 생산의 일부는 공정한 경쟁, 공정한 교환과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일부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규제된다. 자본은 자유롭게 축적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의 결정에 의해 투자된다. 일은 임금 노동을 통해 촉진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과세는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재분배한다. 자본주의는 경제 붕괴, 호황과 불황, 경기침체동안과 후회, 종종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평을 받는다. 하지만 과연 어떤 시스템이 이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관심을 자본주의만큼 효과적으로 균형을 잡고 조정한단 말인가? 자본주의는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기업, 일자리 및 돈을 창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동등하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과세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은 제도다. 시장이 자유롭지 않다면 거래가 흐르거나 성장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또한 특권과 무경쟁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심지어 목가적인 비자본주의 시스템에서조차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흡사 독재자나 극단적인 자본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지만 또한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이기도 한 복지와 혜택 같은 효과적인 재분배 메커니즘을 간과한다. 자본주의는 도로, 병원, 경찰, 의료, 물, 위생시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준다. 나는 부가가치세, 국민보험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내 기업들은 지역, 국가, 세계 경제의 속도를 높여준다. 경쟁은 내가 개인적 동기와 인류에 대한 봉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 물가는 스스로를 규제한다. 내 경쟁자들이 내 기업을 이기면 나는 더 열심히 성과를 올려야 한다. 내가 일찍 뛰어들수록 더 유리해진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유리해진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나는 경제 GDP에 더 많이 기여한다. 시스템을 남용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처벌이, 그리고 반대로 시스템을 포용할 경우 공정한 보상이 뒤따른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지만 많은 사람에 의해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 희생자 입장이나 세뇌된 상태로 떠드는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록 애써라. 머빈 킹은 자본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기림을 증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명확한 비전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어떤 혜택을 입을지 모를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당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영감과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비전은 인생의 로드맵이며 교차로, 힘든 선택, 차질, 우회로, 과도기에 빠진 당신을 매 순간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산만해지고 압도되고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을 접한다. 그런 순간들의 충격을 최소화해 주는 것은 명확한 비전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영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결코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이다. 비전은 또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건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더 크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인류를 진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엄청난 부를 창조하고, 즐거운 유산을 남긴다. 비전, 방향, 혹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공허하고 우울하며, 파산에 가난하게 살다가 심지어는 자살하곤 한다.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해서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심리치료 방법인 의미치료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우리의 주요 삶의 동기가 섹스와 공격이라고 말한 프로이트와 달리, 프랭클은 우리의 지배적인 삶의 원동력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했다. 그는 1940년대에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문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온갖 고뇌와 잔인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건 목적 덕분이었다. 그는 투쟁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수용소를 탈출한 뒤 프랭클은 그가 겪은 경험과 의미치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출간했다. 그가 책에 인용한 철학자 니체가 한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목적과 비전이 가진 힘이다. 목적과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고문을 물리쳤다. 목적은 어려운 변화와 관계와 활동을 통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목적이 이끄는 비전은 우리에게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희망을 준다. 이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멸의 유산은 원대한 비전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유산과 비전은 서로 당신을 엄청나고 재속가능한 불을 향해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파트너다. 자신보다 더 크고 자신보다 더 오래가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은 비전을 단지 지역적이고 개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이 되게 만든다. 우리 모두 우리의 정신이 영원히 지속되며 지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부와 지식의 형태로 유산을 남기고 싶은 부모라면 알게 되겠지만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량이다. 인생이 끝날 무렵에 당신과 함께 부와 지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낭비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은하계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와 리처드 브랜슨은 우리를 새로운 행성으로 데려다 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놀이 털어보고 그들의 비전의 규모는 전 세계적 차원을 뛰어넘었다. 원대한 비전일수록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바지하게 된다. 당신의 경제적 목적과 꿈이 전 세계와 모든 인류를 포괄할 때 마술 같은 경제적인 자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린다. 작은 대인은 불을 끌어들이지 못하지만 위대한 대인은 상당한 불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대인은 엄청난 불을 끌어들인다.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 모든 믿음에는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꿈꾸기보다 돈에 대해 걱정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부터 극부유층과 극빈곤층이 가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로 180도 반대되는 믿음들을 정리해보겠다. 당신은 양쪽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지 어떤 믿음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믿음들이 억지로 주어지기보다 양쪽 믿음을 동시에 보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믿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수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의 믿음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고 악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는 돈과 관련해 가장 잘못 인용되는 말들 중 하나이다. 돈은 악의 근원이 아니다. 인류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서 인간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은 그런 악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수단이다. 반대로 돈은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돈은 병을 고친다. 돈은 자선활동을 만든다. 돈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을 벌어준다. 돈은 가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누군가 5만원으로 총탄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간 다음 죄 없는 20명의 아이들을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와 똑같은 5만원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제3세계 가정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돈이 좋은 목적이나 나쁜 목적 중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는지에 따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끌어들이고 배척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나는 돈이 주로 부도덕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에 동의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 모든 돈을 배척했다. 나는 단 한 명의 백만장자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선한 목적으로 쓰려고 시도하거나 애써 본 적도 없었다. 만약 당신도 부를 배척한 경험을 했다면 오늘이 그런 경험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 돈은 이자, 복리, 레버리지 형태로 돈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소비재와 부채로 증발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잘 관리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엔트러 프레너 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62%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는 1세대 억만장자의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다. 영국 작가 토머스 스탠린은 나는 80에서 86%의 억만장자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했다. 천만장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돈을 버는 건 상속과 관련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돈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배려, 봉사, 해결, 더 쉽고 빠르고 나은 삶을 만들기, 질병치료, 새로운 정보,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제품, 서비스, 구독,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자산 등의 형태를 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도 창업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비전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어떤 돈벌이 능력도 없다고 단정했다. 내가 2005년에 지금의 나를 만났다면 그는 부잣집 자식인 게 분명해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한때 내가 증오했던 모든 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빌게이츠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들이 하는 말에 진희는 이제 시간이 내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이다. 일단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최고의 가치를 현금화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과 우선순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당신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을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부자들은 매우 엄격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쓴다. 그들은 시간의 가치, 시간당 임금, 상당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뭔지 알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할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인생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생각하기에 따라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겐 충분한 능력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가고 있다. 내 능력은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걸 좋아한다. 수백 명의 성공담을 들으면 그들 모두가 도전을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거듭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룬 부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갖고 시작했다. 그들 모두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들 모두 당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다른 몇몇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 모두 정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 도전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 당신이나 나와 똑같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 멘토로부터 영감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거인의 발밑이 아니라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멘토로부터 배우고 위대한 사람들의 특성을 소유하되 당신 자신만 가진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라. 당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돈과 부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겪었던 시스템과 교훈을 따르라. 이미 눈부시게 빛나는 길을 따라가 보고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처럼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워졌다. 당신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건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돈을 써도 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하고 느끼면 자부심도 덩달아 올라간다. 자신에게 부를 받아들이고 나눠주는 것을 허락하라. 부호들처럼 엄청난 부호와 재물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의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믿어라. 나는 살면서 특히 돈과 관련해 많은 멍청한 행동을 해봤다. 나는 나쁜 재정적 결정을 거듭 내렸고 너무 썩고 너무 탐욕스러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자신을 혐오하며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자책했다. 극복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종교가 필요했다. 나처럼 엉망이었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부자들이 따르는 공식 돈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있다. 부자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활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돈은 그것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는 언제나 지배 법칙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할 것이다. 부의 공식은 경기 주기의 모든 부분에서 일관된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600에서 700년 동안 모든 부자들이 따랐던 공식이다. 부자 공식은 사실 꽤 간단하다. 당신 역시 이 부자 공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부는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 가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신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관심과 성의를 보인다면 그들은 가치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완화되고 일이 더 빠르고 쉽고 더 좋게 풀리기를 바란다. 시간이 부족한 자원이자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이상 그것을 활용하거나 절약해주는 어떤 것도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가치를 갖게 된다. 공정한 교환 돈과 부를 얻으려면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은 누군가가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면 당신은 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고 재거래로 이어지고 이 거래는 다른 추천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주는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 당신은 불공정하고 탐욕스럽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높게 가격을 매겨 일시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 상황이 뒤집히게 된다. 결국 균형이 다시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서비스와 보수의 규모와 속도 및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말한다.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비용이 커진다.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클수록 그들의 확산 속도도 빨라진다. 가치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장기적으로 부의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 추천은 가치 플러스 공정한 거래 곱하기 레버리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TV, 어떤 매체라도 피드백에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에 당신의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은 매우 빠른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사업과 서비스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역사상 최적의 시기라고 믿는 것이다. 당신은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건을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수백만 번 좋아요를 얻으며 공유되며 국내외 TV의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대다의 관계는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부를 키우는 사업 모델 이번 장에서는 진정한 사업 모델을 배우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장기적 안목으로 그런 모델을 따르고 기회를 잡아야 추진력이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사업 모델을 찾아라. 자신에게 맞는 사업 모델을 찾아보기 위해선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라. 1. 내가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최고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뭔가를 배웠다면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릴 수는 없다. 어떤 시장에서나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 2. 내가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열정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언제나 좋아했던 일을 찾아보라.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열정을 사고 그것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추구하는 대의와 목적을 지지할 것이다. 당신이 인류를 위해 그런 대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3.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면 될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시간이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무엇이 당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는가?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차기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사업 규모를 확대할 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라. 4. 가장 힘든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도전을 감수하고 심지어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난제 해결을 좋아하는 코더나 과학자를 상상해보자.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서 도전에 맞선다. 도전은 항상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도전은 종종 당신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테스트이다. 더위를 참을 수 있는가? 더운 게 좋은가? 세계 최대 난제들을 상대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다. 5. 내가 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역이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타인들을 위해 봉사하길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원래는 좋아하지만 타인들을 돕는 게 즐겁지 않은 분야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다음 사업 수준에 맞는 확실한 모델을 생각해보면 분명 부와 돈을 만들 것이다. 존경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모방하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창조해내고 열정과 직업을 통합시켰다. 그들은 큰 액수의 돈도 벌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며 그들도 누군가를 우상시했다.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그들이 해온 일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위치에 서게 만들어준 시스템과 전략을 찾아냈을 뿐이다. 여기까지 머니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롬 무어의 책은 지금까지 레버리지, 결단, 부와 성공의 기회에 이어 머니까지 네 번째 리뷰인데요. 돈과 부에 대해 알기 쉬우면서도 명확한 설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번 책 머니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에 발간된 책으로 부를 막고 있는 생각들을 파헤치고 부와 돈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부의 법칙을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먼저 부와 돈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라거나 부자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부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편견 등을 말합니다. 저자는 그런 편견을 깨부수는 수많은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는 이미 재분배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면서 정치, 권력, 시스템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부에 대해 공부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를 위한 마인드 정립에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부의 정의에 대해 부는 돈, 배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돈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연스레 더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자는 부는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라는 공식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질과 공정한 가격으로의 거래에 더해 그 가치의 교환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부를 창출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재정관리 전략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방법 등 돈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기고 부를 늘리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돈과 부를 늘리는 방법과 마인드를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내용들이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짓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만난 부자 중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정확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만큼 많은 부자들을 만났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롭, 제발 부탁인데 내 돈을 모두 가져가줘요. 돈 때문에 너무나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자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실제로 문화적인 영향으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나 부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치자 그들이 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이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과 비슷하다. 미시간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돈과 관련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가 돈 때문이다.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이다.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돈이다. 물론 돈이 주는 혜택들이 없이 돈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돈만 있다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나는 돈이 없었던 적도 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다. 내 인생의 다른 조건들이 같은데 내게 페라리가 있다면 나는 녹슨 고물차를 갖고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할 것이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인되고 있다. 그 주장에는 사람들이 순전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돈을 쓴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돈이 행복을 만든다.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등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공짜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다. 소극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본인 소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아니면 당신이 이 경험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모든 비용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다. 과연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2주일 동안 80시간을 일하면서 이 인생 최고의 공짜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 돈과 행복은 서로 별개인가? 돈과 행복의 실체는 다르다. 그들은 별개의 개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부자이고 불행하거나 가난하고 불행하거나 부자이고 행복하거나 가난하고 행복할 수 있다. 왜 돈과 행복을 같이 가지면 안 될까? 돈은 행복을 만든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종종 시간을 더 버는 수단이다.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면 돈에 대해 연구하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불리고 나눌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주변을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온갖 풍요로움으로 채워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역사상 최고의 부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돈을 무작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경제 효과와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편견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상식적으로 뭔가가 가던 방향을 바꿨을 때보다 이미 가던 방향으로 계속할 때 훨씬 더 쉽게 이동한다. 유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즉,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물론 당신은 부자들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는 주장보다 더 심오한 주장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치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자. 당신이 부와 돈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설사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한 시점에서 통용되는 돈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리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개개인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돈은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보다 자유롭고 더 대규모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돈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이동한다. 당신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권력, 규칙, 노조, 규제, 정보를 이용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와 상관없이 부는 항상 균형을 재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부를 당신 쪽으로 재분배하길 원한다면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면서 더 높은 권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그에 맞서 싸우는 건 시간과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고 기회비용이다. 그 대신 부, 서비스, 기부, 기업, 모멘텀, 분리기, 규칙에 대해 배우고 집중하라. 또한 돈과 부를 이해하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번다. 부의 새로운 정의 모두가 잠재적 백만장자다.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독특함과 천재성을 포용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모든 백만장자는 천재와 거리가 멀다. 내가 춤을 출 때 나는 어떤 좋은 노래도 망칠 수 있고 갓 태어난 새끼 말처럼 움직인다. 내가 춤의 천재는 아니지만 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과 잠재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백만장자는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최고로 가치를 두는 분야에서 타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천재다.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 많은 사람이 평생의 3분의 1을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싫어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면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일하면서 부유해지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신념과 자존감을 버린다. 그들은 부가 그들의 능력 밖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다음 내밀한 욕구와 가능성에 못 미치는 삶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돈에 대한 추구는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다음 자신이 실패했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애쓴다. 당신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백만장자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단순히 산소를 소비하고 공적인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종의 진화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단지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목적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부의 진정한 정의는 이것이다. 부는 돈, 배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이다. 돈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빈 공간은 자연과 물리적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에는 진공상태가 없다. 밀도가 높은 주변 물질이 즉시 빈 공간을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돈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당신은 이런 자연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삶에 더 많은 물질적 부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자연이 채울 빈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새 옷을 원한다면 낡은 옷을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잡동산 일을 갖고 있다면 채울 공간이 없다. 이런 걸 진공번영의 법칙이라고 한다. 당신이 삶에서 필요한 무엇이라도 그것이 채워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다. 당신이 마지 못해 결제한다면 분노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므로 진공상태를 만든 게 아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제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 머릿속을 지배하도록 물리적 공간과 머릿속 공간을 모두 비워라. 물리적, 정서적 형태의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하찮은 걸 내버려라. 하찮은 게 위대한 걸 막는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오해받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데는 비교적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대처 방법을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교환될 수 있는 노동력과 가치를 정량화하고 안정시킨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이윤 창출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기반을 둔다. 생산의 목적은 자발적인 교환이다. 생산의 일부는 공정한 경쟁, 공정한 교환과 공급과 수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일부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규제된다. 자본은 자유롭게 축적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의 결정에 의해 투자된다. 일은 임금 노동을 통해 촉진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과세는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재분배한다. 자본주의는 경제 붕괴, 호황과 불황, 경기침체동안과 후회, 종종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평을 받는다. 하지만 과연 어떤 시스템이 이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관심을 자본주의만큼 효과적으로 균형을 잡고 조정한단 말인가. 자본주의는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기업, 일자리 및 돈을 창출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동등하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과세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은 제도다. 시장이 자유롭지 않다면 거래가 흐르거나 성장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또한 특권과 무경쟁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심지어 목가적인 비자본주의 시스템에서조차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흡사 독재자나 극단적인 자본가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지만 또한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이기도 한 복지와 혜택 같은 효과적인 재분배 메커니즘을 간과한다. 자본주의는 도로, 병원, 경찰, 의료, 물, 위생시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준다. 나는 부가가치세, 국민보험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내 기업들은 지역, 국가, 세계 경제의 속도를 높여준다. 경쟁은 내가 개인적 동기와 인류에 대한 봉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 물가는 스스로를 규제한다. 내 경쟁자들이 내 기업을 이기면 나는 더 열심히 성과를 올려야 한다. 내가 일찍 뛰어들수록 더 유리해진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유리해진다.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나는 경제 GDP에 더 많이 기여한다. 시스템을 남용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처벌이, 그리고 반대로 시스템을 포용할 경우 공정한 보상이 뒤따른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지만 많은 사람에 의해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 희생자 입장이나 세뇌된 상태로 떠드는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록 애써라. 머빈 킹은 자본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길임을 증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명확한 비전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어떤 혜택을 입을지 모를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당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영감과 가치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비전은 인생의 로드맵이며, 교차로, 힘든 선택, 차질, 우회로, 과도기에 빠진 당신을 매 순간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산만해지고, 압도되고,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을 접한다. 그런 순간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주는 것은 명확한 비전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영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결코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이다. 비전은 또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건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더 크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인류를 진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엄청난 부를 창조하고, 즐거운 유산을 남긴다. 비전, 방향, 혹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공허하고 우울하며, 파산에 가난하게 살다가 심지어는 자살하곤 한다.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해서,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심리치료 방법인 의미치료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우리의 주요 삶의 동기가 섹스와 공격이라고 말한 프로이트와 달리, 프랭클은 우리의 지배적인 삶의 원동력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했다. 그는 1940년대에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문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온갖 고뇌와 잔인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건 목적 덕분이었다. 그는 투쟁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수용소를 탈출한 뒤, 프랭클은 그가 겪은 경험과 의미치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출간했다. 그가 책에 인용한 철학자 니체가 한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철학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목적과 비전이 가진 힘이다. 목적과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고문을 물리쳤다. 목적은 어려운 변화와 관계와 활동을 통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목적이 이끄는 비전은 우리에게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희망을 준다. 이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멸의 유산은 원대한 비전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유산과 비전은 서로 당신을 엄청나고 지속가능한 불을 향해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파트너다. 자신보다 더 크고 자신보다 더 오래가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망은 비전을 단지 지역적이고 개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이 되게 만든다. 우리 모두 우리의 정신이 영원히 지속되며 지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부와 지식의 형태로 유산을 남기고 싶은 부모라면 알게 되겠지만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량이다. 인생이 끝날 무렵에 당신과 함께 부와 지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낭비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은하계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와 리처드 브랜슨은 우리를 새로운 행성으로 데려다 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놀이 털어보고 그들의 비전의 규모는 전 세계적 차원을 뛰어넘었다. 원대한 비전일수록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바지하게 된다. 당신의 경제적 목적과 꿈이 전 세계와 모든 인류를 포괄할 때 마술 같은 경제적인 자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린다. 작은 대인은 불을 끌어들이지 못하지만 위대한 대인은 상당한 불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대인은 엄청난 불을 끌어들인다.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 모든 믿음에는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꿈꾸기보다 돈에 대해 걱정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부터 극부유층과 극빈곤층이 가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로 180도 반대되는 믿음들을 정리해보겠다. 당신은 양쪽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지 어떤 믿음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믿음들이 억지로 주어지기보다 양쪽 믿음을 동시에 보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믿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수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의 믿음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고 악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는 돈과 관련해 가장 잘못 인용되는 말들 중 하나이다. 돈은 악의 근원이 아니다. 인류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서 인간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은 그런 악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수단이다. 반대로 돈은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돈은 병을 고친다. 돈은 자선활동을 만든다. 돈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을 벌어준다. 돈은 가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누군가 5만원으로 총탄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간 다음 죄 없는 20명의 아이들을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와 똑같은 5만원으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제3세계 가정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돈이 좋은 목적이나 나쁜 목적 중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는지에 따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끌어들이고 배척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나는 돈이 주로 부도덕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에 동의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 모든 돈을 배척했다. 나는 단 한 명의 백만장자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선한 목적으로 쓰려고 시도하거나 애써 본 적도 없었다. 만약 당신도 부를 배척한 경험을 했다면 오늘이 그런 경험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 돈은 이자, 복리, 레버리지 형태로 돈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소비재와 부채로 증발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잘 관리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엔트러프레너 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62%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는 1세대 억만장자의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다. 영국 작가 토머스 스탠린은 나는 80에서 86%의 억만장자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했다. 천만장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돈을 버는 건 상속과 관련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돈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배려, 봉사, 해결, 더 쉽고 빠르고 나은 삶을 만들기, 질병치료, 새로운 정보,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제품, 서비스, 구독,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자산 등의 형태를 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도 창업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비전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어떤 돈벌이 능력도 없다고 단정했다. 내가 2005년에 지금의 나를 만났다면 그는 부잣집 자식인 게 분명해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한때 내가 증오했던 모든 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빌게이츠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들이 하는 말에 진희는 이제 시간이 내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이다. 일단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최고의 가치를 현금화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과 우선순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당신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을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부자들은 매우 엄격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쓴다. 그들은 시간의 가치, 시간당 임금, 상당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뭔지 알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할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하루, 한 주, 한 달, 일 년, 그리고 인생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생각하기에 따라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겐 충분한 능력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내 능력은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걸 좋아한다. 수백 명의 성공담을 들으면 그들 모두가 도전을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거듭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룬 부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갖고 시작했다. 그들 모두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들 모두 당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다른 몇몇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 모두 정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 도전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 당신이나 나와 똑같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 멘토로부터 영감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거인의 발밑이 아니라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멘토로부터 배우고 위대한 사람들의 특성을 소유하되 당신 자신만 가진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라. 당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돈과 부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겪었던 시스템과 교훈을 따르라. 이미 눈부시게 빛나는 길을 따라가 보고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처럼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워졌다. 당신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건 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돈을 써도 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하고 느끼면 자부심도 덩달아 올라간다. 자신에게 부를 받아들이고 나누어주는 것을 허락하라. 부호들처럼 엄청난 부와 재물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의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믿어라. 나는 살면서 특히 돈과 관련해 많은 멍청한 행동을 해봤다. 나는 나쁜 재정적 결정을 거듭 내렸고 너무 썩고 너무 탐욕스러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자신을 혐오하며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자책했다. 극복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종교가 필요했다. 나처럼 엉망이었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부자들이 따르는 공식 돈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있다. 부자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활용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돈은 그것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는 언제나 지배 법칙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할 것이다. 부의 공식은 경기 주기의 모든 부분에서 일관된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600에서 700년 동안 모든 부자들이 따랐던 공식이다. 부자 공식은 사실 꽤 간단하다. 당신 역시 이 부자 공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부는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 가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신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관심과 성의를 보인다면 그들은 가치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완화되고 일이 더 빠르고 쉽고 더 좋게 풀리기를 바란다. 시간이 부족한 자원이자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이상 그것을 활용하거나 절약해주는 어떤 것도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가치를 갖게 된다. 공정한 교환 돈과 부를 얻으려면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은 누군가가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감사하게도 재정적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면 당신은 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고 재거래로 이어지고 이 거래는 다른 추천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주는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을 매긴다면 당신은 불공정하고 탐욕스럽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높게 가격을 매겨 일시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 상황이 뒤집히게 된다. 결국 균형이 다시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서비스와 보수의 규모와 속도 및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말한다.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비용이 커진다.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클수록 그들의 확산 속도도 빨라진다. 가치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장기적으로 부의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 추천은 가치 플러스 공정한 거래 곱하기 레버리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TV, 어떤 매체라도 피드백에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대에 당신의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은 매우 빠른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사업과 서비스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역사상 최적의 시기라고 믿는 것이다. 당신은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건을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수백만 번 좋아요를 얻으며 공유되며 국내외 TV의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대다의 관계는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부를 키우는 사업 모델 이번 장에서는 진정한 사업 모델을 배우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장기적 안목으로 그런 모델을 따르고 기회를 잡아야 추진력이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사업 모델을 찾아라 자신에게 맞는 사업 모델을 찾아보기 위해선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라. 1. 내가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최고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뭔가를 배웠다면 배운 것을 일부러 잊어버릴 수는 없다. 어떤 시장에서나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 2. 내가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열정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언제나 좋아했던 일을 찾아보라.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열정을 사고 그것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추구하는 대의와 목적을 지지할 것이다. 당신이 인류를 위해 그런 대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3.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면 될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시간이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무엇이 당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는가?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거나 차기 모델로 발전시키거나 사업 규모를 확대할 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라. 4. 가장 힘든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도전을 감수하고 심지어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난제 해결을 좋아하는 코더나 과학자를 상상해보자.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서 도전에 맞선다. 도전은 항상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도전은 종종 당신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테스트이다. 더위를 참을 수 있는가? 더운 게 좋은가? 세계 최대 난제들을 상대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다. 5. 내가 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역이 있을까? 어떤 영역에서 타인들을 위해 봉사하길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원래는 좋아하지만 타인들을 돕는 게 즐겁지 않은 분야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다음 사업 수준에 맞는 확실한 모델을 생각해보면 분명 부와 돈을 만들 것이다. 존경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모방하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창조해내고 열정과 직업을 통합시켰다. 그들은 큰 액수의 돈도 벌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며 그들도 누군가를 우상시했다.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그들이 해온 일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위치에 서게 만들어준 시스템과 전략을 찾아냈을 뿐이다. 여기까지 머니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롬 무어의 책은 지금까지 레버리지, 결단, 부와 성공의 기회에 이어 머니까지 네 번째 리뷰인데요. 돈과 부에 대해 알기 쉬우면서도 명확한 설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번 책 머니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에 발간된 책으로 부를 막고 있는 생각들을 파헤치고 부와 돈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부의 법칙을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먼저 부와 돈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거나 부자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 부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편견 등을 말합니다. 저자는 그런 편견을 깨부수는 수많은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는 이미 재분배되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면서 정치, 권력, 시스템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부에 대해 공부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를 위한 마인드 정립에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부의 정의에 대해 부는 돈, 배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돈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연스레 더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자는 부는 가치 플러스 공정한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라는 공식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질과 공정한 가격으로의 거래에 더해 그 가치의 교환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부를 창출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재정관리 전략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방법 등 돈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기고 부를 늘리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돈과 부를 늘리는 방법과 마인드를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내용들이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